가는 길은 달라도 가야 할 것에 아니라 붉은 꽃 푸른 바다 철따라 펼쳐지네 아름드리 백년성 안개 고쳐 드러나니 태안군민 여러분 이제 드디어 가을의 끝자락의 테마가 연주가 되겠습니다 그리운 태안이 연주가 되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께서 시를 작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운 금강산으로 유명한 최영섭 선생님께서 특별히 작곡을 했습니다 스프라노 서울대학교 박미자 교수님과 그리고 이정원 교수님의 그 두 분의 협의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가는 길은 달라도 가야 할 것에 아니라 붉은 꽃 푸른 바다 철따라 펼쳐지네 아름드리 백년성 안개 고쳐 드러나니 청량한 솔바람 소리 마음 또한 여유로워 아 꿈결에도 떠오르는 그리운 태안이라 아 꿈결에도 떠오르는 그리운 태안이라 대한반도 천삼백길 이르는 곳곳마다 한 발 아래 넘신대는 푸른 바다 솔량기길 서울의 바다 저 멀리 세계의 성경렬이여 우리 남의 어둠이 우리 남의 어둠도 소식 몰라 기척이네 아 꿈결에도 떠오르는 아 꿈결에도 떠오르는 그리운 태안이라 그리운 태안이라 그리운 태안 그리운 태안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